안녕하세요. 성교창입니다. 제가 이제 올스타 팬투표에 3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이렇게 많은 표를 던져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스타전은 코로나로 인해서 치르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아쉬운 만큼 본 경기에서 좀 더 재밌는 경기력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팀 생각도 좋지 못하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좋은 모습을 많이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팬분들께서 좋게 봐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줄 테니까 네, 항상 지켜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 KC 선입국 농어소입니다. 일단 팬분들 덕분에 2년 연속 올스타전 1위를 하게 되어서 정말 기분 좋고요. 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 잊지 않고 열심히 코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스타전이 코로나로 인해 시합이 취소돼서 정말 개인적으로 알딱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아는 팬분들께 사랑을 보답할 수 있을까 더 생각을 해서요. 꼭 제가 받은 만큼 꼭 보답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로 인해 시합을 올스타전 행사를 못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일단 기록은 남는 거니까 저랑 형이랑 1, 2위를 해서 또 역사적인 한 획을 그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쭉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항상 저랑 형이랑 다 떴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다. 아, 좋다. 아, 좋다. 아, 좋다. 아, 좋다.